오늘은 백렬의 아르카나의 원탑 카드 세레나 SR 카드 뽑을 때까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3박스 준비했습니다 3박스 25만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지금부터 세레나 뽑기 도전 갑니다 한 박스만에 나왔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 박스 갑니다 세레나 SR 카드 한장 뽑으면 3박스 값 건집니다 카푸나비나 홀로카드나 염뉴트 미러 떴습니다 오 쌍으로 떴네요 두 장 동시에 나오죠 샤로다 브이 샤로다 브이 스타 쌍으로 나옵니다 자루도 홀로카드 자만칼 미러 앤테이 홀로카드 앤테이 홀로카드 왕자리 왕자리 자마젠타 홀로카드 자마젠타 홀로카드 홀로카드 웬디 떴습니다 CHR 떴네요 세레나 볼케니온 홀로카드 그리고 파비코리 CHR 입니다 옆에 루티아가 파비코리를 안고 있습니다 프리저 홀로카드 프리저 홀로카드 CHR 떴네요 뭔지 알겠네요 칠색조 브이 그리고 루브더 CHR 자시안 홀로카드 떴습니다 V스타 떴네요 쌍으로 떴습니다 V V스타 이번에는 뭐가 나올까요 알로라 식스테일 V 알로라 식스테일 V스타 이렇게 쌍으로 나옵니다 스테일 V스타 떴습니다 스왈 떴습니다 여기서 떠야 됩니다 세레나 나오면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세레나 트레노 서포트 카드 지난번에 뽑았었죠 기모노 드레스입니다 기모노 입은 아가씨 요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박스값 정도 회수가 됩니다 요거 대략 이베이에 70불 정도 합니다 그래서 한 8 9만원 정도 하는 카드인데 아쉽네요 Not bad 일단은 나쁘지 않은 결과인데 세레나 를 뽑아야 됩니다 자루도 홀로카드 빠르게 까고 다운박스 넘어가겠습니다 요것은 뭔가요 K카드죠 달코킨 K카드입니다 찬란한 달코킨 보드렉스 뮤추홀로카드 세레나 카푸나비나 홀로카드 사랑둥이 엔테이 홀로카드 그리고 떴네요 세레나와 함께 있는 테르나 CHR입니다 요것도 예쁘죠 가이오가 라스트팩 떴습니다 마기아나부이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박스 바로 갑니다 사롱 CEF , significantly 시 cups 99 006 이건 뭔가요 세레나 understand 첫팩에 뽑아버립니다 케리나 트레이너 서포트 쇼퍼레아 입니다 대박 카드 지금 현재 이베이 시세로는 300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시간 지나면 내리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비슷한 카드 두번째 박스 첫팩에 뽑아버립니다 트레이너 서포트 쇼퍼레아 110의 아르카나의 메인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가장 비쌉니다 대박 카드를 뽑아버립니다 박스 뜯은 김에 두팩만 뽑도록 하겠습니다 두팩으로 CHR 뽑기 테르나 CHR 뽑기 도전 아! 꽝이네요 떴습니다 레쉬라무 V입니다 레쉬라무는 처음 뽑아보네요 레쉬라무 V 끝! 도전 했어요 감사합니다.